신요일지는 그 오행 중 오행 금기운이 매우 강한 날입니다. 금은 그 풍수에서 그 재물, 성공, 번영을 상징을 합니다. 이 기운이 그 극도화되면서 또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. 이런 그 신요일지는 그 목요일에 이렇게 요일해서 온다면 이때는 그 지나친 또 오행 금기운이 절제력을 또 갖추게 됩니다. 동시에 그 오행 그 금과 목의 조화를 또 이루게 됩니다. 이런 그 목기운은 그 성장과 또 발전을 의미합니다. 이런 그 돈복의 성장의 그 기운이 오행 그 금기운과 또 만나게 되면 이런 날은 더욱더 그 재물운이 확장이 됩니다. 이러한 날에는 그 재물의 또 흐름이 그 강력하게 들어온다는 것이죠. 목요일은 그 오행 중 그 오행 목의 기운이 그 주도를 하게 됩니다. 오행 그 목기운은 금기운과 또 상호작용을 할 때 그때 그 상극이 아닌 금전적 흐름을 더욱 조절을 하게 됩니다. 균형을 이루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. 이때 그 금기운이 너무 과도할 때는 또 목기운이 이를 절제해 줍니다. 금전적 기회가 그런 그 환경에서 더 안정적으로 또 구축이 됩니다. 신유일진이 그래서 이런 목요일에 온다면 이러한 그 상호작용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재물운이 또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. 이 날은 그 금전적 기회가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. 당날은 그 본래의 그 재물 중식의 기운, 재물 축제의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. 돈이 그 잘 쌓이는 그런 날입니다. 여기에 그 목요일에 그 목기운이 더해지면서 재물운은 더욱 확장됩니다. 특히 그 신유일진이 이런 목요일에 오게 된다면 이때는 그 편지의 기운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편지는 그 유행수를 의미합니다. 로또와 같은 그런 금전적 기회,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런 행운을 또 잡기에 아주 유리한 그 환경이 펼쳐지게 됐습니다. 재물운과 유행수가 그 동시에 또 크게 그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절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로또를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 기대하는 순간에 커다란 그 행운이 또 여러분들 그 손안에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.